약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달콤한 중 불닭 소고기 먹기 Para ió 안 나오는데? 아루 응? 응? 병신우 부추 그間국에 소매 그리고 고등어야 간식 고구마 하나씩 동료 imp 이날은 아이고 더 먹어요구나 city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남동생이 편지 보내줬어요! 편지지 사러 가이소에 갑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! 짜잔! 엄청 빼곡해 동생이 잘 지낸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답장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가서 엄청 귀여운 편지지를 사왔습니다 완전 귀엽지 않나요? 귀여운 거 사왔는데 이제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! 짜잔 재loo 넣고 짜잔! 짜잔? 짠 귀엽다?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aked 오늘 날짜가 2019년 11월 날짜가 2019년 11월 세 장의 편지들을 넣어주겠습니다. 편지 받고 동생이 심심, 조금 덜 심심해하면 좋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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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고증서와 시계 같이 먹겠습니다. 마이다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하니 가방 예전에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거지 네, 먹으러 왔어요 뭐, 진짜? 아, 아, 아 자, 아 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진짜?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뭐 해봤어요? 남자집사 천원정사하고 육호가 없네 멘트 타임 이 라면 이런 라면 이 라면 이 라면 이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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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